안녕하세요. 춤선생 심바입니다. 기초를 배우면서 트렌드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박재범의 블루첵 챌린지에 나오는 발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블루첵 챌린지 첫 번째 발 스텝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요. 뒷꿈치의 중심으로 앞꿈치를 먼저 들어주세요. 들어준 상태에서 준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발끝을 밖에서 안으로, 뒷꿈치 중심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것만 해볼게요. 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박자예요. 밖에서 안으로, 이걸 연속으로 원 앤 투, 반복해서 원 앤 투. 이 박자에서 한쪽 발을 위로, 업, 업,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위로, 위로.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반대쪽 발끝은 밖에서 안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른쪽 무릎이 올라갈 때 왼쪽 발끝은 밖에서 발끝이 안으로 향해야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다시 준비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요. 원 카운트에 오른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왼쪽 발끝은 안으로 넣어줄게요. 세븐 앤 원. 다시 내리고 원래대로 한 번 더. 투 내리고. 자, 이 동작을 빠르게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원, 투. 자, 뒤꿈치 중심으로 앞발을 움직여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원 앤 투. 자, 이 발이 됐으면 반대발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발은 오른발 끝을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오고 왼쪽 무릎을 위로, 위로, 위로. 자, 정박자의 발끝을 안으로, 왼발은 위로. 동시에 원 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투 앤 연속으로 두 번 해볼게요. 원, 투. 자, 위로 업할 때 발끝은 안으로. 원 앤 투. 자,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으로 한 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들고 왼쪽 발끝은 안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원, 투 앤 내려놓고 바로 발 체인지해서요. 왼발 두 번. 자,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포. 자, 뒤꿈치의 체중을 좀 더 실고 하셔야지 발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셋. 원, 투 앤. 쓰리, 포. 앤. 빠르게. 원 앤 투. 쓰리, 포. 이게 되셨다면 상체는 자유롭게 원, 투, 쓰리, 포.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상체까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발 스텝을 연습하신 다음에 상체를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아까 왼발에서 끝났어요. 왼발을 앞에 딛고, 오른발을 앞에 딛고, 뒤에 제자리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오른발. 왼발, 상체는 뒤로 자연스럽게 갔다 제자리. 자, 여기까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끝 모아주면서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 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7, 8, 1, 2, 3, 4, and 5, 6, 7,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음악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타잖아요. 이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요. 앞발을 바깥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움직여주시는데요. 뒷는 발을 한 번 두 번 움직여줄 때 반대발을 한 번 가고 두 번째에서 뒤에 놓으면서 스텝을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 앤 투 앤 원 앤 투 앤 자 여기까지 한 동작이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오른발을 딛어주면서 발끝을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자 이때 반대발 한 번 가고 두 번째 뒤로 크로스해서 가줍니다. 자 만약에 발끝의 움직임이 없이 간다면 그냥 뒤로 스텝 터치가 되겠죠. 간단한 스텝에서 발을 딛을 때마다 발끝을 밖에서 안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이때 상체는 양손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원 앤 투 쓰리 앤 포 자 처음에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우면 천천히 한 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이 끝난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딛으면서 오른발 모으면서 손을 툭툭 신발을 두 번 치고 올라와주세요. 자 왼발을 뒤에서요. 왼발 오른발 모으면서 아래로 올라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동작을 이어서 반복 두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서 연습해 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블루의 책 체크 체크틱스 블루의 책 아니로 블루의 책 체크 체크티 블루의 책 책 추가 불평 블루의 책 블루의 책 ünden 사는 롬 블루복 이 책 블루의 책 블루의 책 블루의 책 블루의 책 블루의 책 구나처럼 살려보이네 구나처럼 살려보이네 구나처럼 살려보이네 Bluu check Bluu check Big Stacks on me Bluu check Bluu check ビック 스트레스 가면 나처럼 살려 boy Bluu check Bluu check Big Stacks on me Bluu check Bluu check Big Stacks on me Blu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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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s Luu check Undo Lu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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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Iron Man Lu Check Lu Check Last 후 Dude HDover HDover Dig G G Ch G Estab G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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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